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아 이제 장은 이제 점심시간을 향해서 현재 달려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7만 1800원 200원 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코스피 흐름도 아침에는 좀 상승할 듯 했는데 지금 등락이 좀 심해요 보니까 현재 0.13% 상승 중인데 그렇게 상승의 힘이 그렇게 쎄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4,317억 정도 순매수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파는데 오늘 기관들이 한 3685억 많이 팔고 있어요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다 어 지금 시가총액 쭉 보니까 하이닉스는 1.99% 빠집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하이닉스는 좀 빠질거에요 지금 하이닉스는 상태가 안좋다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분들 주주분들은 조금 쓰라일 겁니다 네이버도 한 0.89% 빠지고 있고 삼바도 0.9% 오르고 있네요 삼바는 오늘 2차전지 좋네요 LG화학 3.66% 오르고 있고 카카오 0.84% 빠지고 있고요 SDI 3.45% 오르고 있어요 차 섹터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현대차 2.2% 상승 기아차 3% 상승하고 있고 셀트리온스 거의 한 4%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1.56%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4.3% 팔아가고 있네요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가 영 시원찮아요 시원천타 현재 코스닥은 0.7% 상승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3,114억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2,200억 매도하고 있어요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3% 상승하고 에코프로비아 많이 오르네 6% 정도 오릅니다 LNF 8% 오르고 있고요 HLB 3% 오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흐름은 나쁘지 않다 지금 보니까 시원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 미국 연방정보 부채안도 일시 증액 합의에 한숨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FED의 테이프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로 상승폭이 감소했는데 국내 증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약간 부담으로 될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연휴를 끝내고 개장하는 중국 증시의 향방도 국내 증시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공화당 원내대표가 부채 한도에 대해서 12월까지 유의하고자 발표한 데 이어서 그 척슈머죠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4,800억 달러 연장하는 안건이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 미중 정상회담 연내 개최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현지 외신들이 전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여기하고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 국원이죠 회담을 통해서 올해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만 고용 개선에 따라서 연준의 테이프링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 약간 상승폭을 반납을 한 겁니다 국내 증시에도 이 같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연준이원들이 발언을 정확히 보면 인플레이션 목표는 달성했는데 고용은 여전히 주목해야 한다 이게 좀 특징입니다 고용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연속 신청 건수는 281만 청건에서 270만 4천건으로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서도 비동업고용자 수 등 양호한 결과가 기대되는데 이는 연준의 테이프링 속도를 앞당길 수 있어 가지고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줄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주목하죠 오늘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환율도 한번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10월 증시의 불확실성을 타개할 열쇠는 미국의 정책인데 고점 대비 5.2% 하락한 미국 증시의 분위기 전환을 이끈 변수가 부채 한도 유예 가능성이 어떤 만큼 부채 한도 유예 법안 인프라 투자 법안 중 한 가지라도 꼬인 매듭을 풀 경우 증시는 뭔가 점차 진정세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남아 있는데 4분기 주시해야 할 변수고요 오는 13일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결과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소비자 물가 결과에요 소비자 전월보다 상승할 경우 표면적으로 물가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데 지난달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생산 차질이 있었고 물류 지연 등으로 공급만 교란이지 그런 요인이 커진 만큼 7,8월 수준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면 10월 중 증시가 약간 진영세를 되찾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환율은 좀 오르고 있어요 2.3원 1,192.80이고 오늘 해외로 잠시 눈을 돌려볼까요 오늘 오랜만에 중국 보니까 중국이 지금 0.8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완전 개작살 났었는데 한동안 중국은 그냥 고요하게 다시 또 0.8% 오르고 있고요 홍콩도 항생도 한 0.4% 정도 상승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네요 2.2% 정도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28,287에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흐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르기 올라도 200원, 300원 흐름이 약해요 보니까 오늘 고가는 72,400원이고 시가가 72,300원인데 시가 72,300원으로 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잘해야 72,000원 정도 가겠네요 보니까 한 0.5% 정도 상승하면 오늘 그나마 선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 80만주 정도 그리고 기관들이 좀 팔고 있어요 기관들이 좀 약간 또 밑으로 꼴아박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얘들은 기관들은 뭐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기 때문에 거의 단타 위주라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힘이 없고 오늘 여행 보니까 CL이 들어오네 CL 오랜만에 CL이 89만4천주 정도 현재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오늘 보니까 흐름은 나쁘지 않는데 아침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워요 아침에는 시가가 6만6천2백원이어서 6만6천2백원이어서 쭉 올라가서 6만6천8백원까지 갔었는데 다시 좀 빠졌습니다 6만6천4백원 3백원 여기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 정도는 최소 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1% 정도 오르는데 더이상 2%까지는 아침에 약간 무리수지 않겠냐 한 6만6천2,3백원에서 그냥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장에 너무 놀리지 마시고 한번 차분하게 보시고 종가 기준에 여러분들은 뭐 접근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조금 사고 있어요 한 6천7백원 정도 좀 더 통기가 나와야 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UBS CT 골드만이 사고 있는데 또 CT는 팔기도 하고 메릴린치가 오늘 많이 봐도 안해 메릴린치 지금 뭐 사고팔고 하면서 계속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200원 3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7만1천8백원 그리고 우선주는 6만6천3백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갭 차이가 5천5백원 정도 되겠네요 한 6천원이 깨졌고 보시고 여러분들 본주를 사든지 우선주를 사든지 우선주를 사든지 본인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살 때는 약간 종가에 사라 지금은 그렇게 살 필요 없겠다 아직은 솔직히 많이 싼거에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싸다 너무 여러분들 평당가 연연하지 마시고 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하면 수량 좀 모으시고 애매하다 싶으면 건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그나마 좀 낫네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